1. 그라나다에 소재한 헤네랄리페의 정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정원 전체가 세계의 노단으로 이루어졌다. 2. 프랑스 르네상스 시대 평년기하학식 정원의 특징이 아닌 것은? 4. 구비치는 원로. 3. 다음 중 창덕궁에 속한 지당의 형태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3. 존덕지. 4. 르네상스 시대의 조경은 예술 양식과 더불어 발달되어 왔는데 시대순으로 올바른 것은? 1. 클래시시즘 매너리즘 바로크 러코코. 5. 다음 중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정원으로서 10개의 노단으로 이루어진 바로크식 정원은? 2. 이솔라벨라. 6. 다음 중 병복궁 교태전 후원과 관계없는 것은? 3. 살량전이 있음. 7.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대 빌라로 평면적 구성은 병려령이고, 정원의 주 구조물인 카지노가 테라스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2. 데스테장. 8. 중국 청나라 시대에 조형된 북경의 북서부에 위치한 3, 4노원 중 규모가 가장 큰 정원은? 4. 미화원. 9. 한옥은 주택 공간상 사랑채의 분리로 사랑마당 공간이 생겼는데, 이 사랑마당 공간의 분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상은? 2. 유교사상. 10. 인도 무굴왕조의 시대별 정원들 가운데 조성된 시기와의 연결이 맞는 것은? 3. 아쿠바르 시대 니신바그. 11. 영국의 남동쪽 지방에 있으며, 버어질의 서사시 에이니드에 의거하여, 자연을 배회하는 영웅의 인생학물을 테마로 정원동물이 구성된 풍경식 정원은? 2. 스튜어 헤드원. 12. 일본 침전조 정원 양식과 관련된 저서는? 3. 작전기. 13. 고대 그리스의 아도니스원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3. 식물의 도입은 밀, 보리, 상추 등을 분해 식재. 14.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 조성을 위하여, 옴스테드와 켈버트보가 제시한 그린스워드 플랜의 특징이 아닌 것은? 2. 장식화단 배치. 15. 일본의 작전기가 쓰여진 연대의 일본에서 유행하던 정원 양식은? 4. 침전조 정원. 16. 정원 유적은 신화 그림에 의해 유구 없이도 조형과 작전자의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다. 별서나 정자 등의 외부 공간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가장 적합한 것은? 2. 경. 17. 중국 진나라 도연명의 안빈납도하는 원림생활과 관련된 것은? 3. 귀거래사. 18. 중국의 정원 관련 고문원 중 저자와 저서가 오른 것은? 4. 왕세정의 유급능 재원기. 19. 다음의 정원 중 정원 양식상 종교적 성향이 다른 하나는? 4. 스토의 정원. 20. 고려시대 궁궐 정원을 맡아보던 관서는? 1. 내원서. 22. 다음 공개 공지의 설명 중 안에 알맞은 숫자는? 1. 10. 22. 도시공원의 계획 과정이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3. 계획 과제의 정립 지표 계획 수립 물적 계획 수립 사업 집행 계획 수립. 23. 삼계절형인 공원에서 연간 이용자 수를 15만 명으로 추정할 때 최대의 이용자 수는 얼마인가? 24. 다음 중 모테이션 심벌이라 불리는 인간 행동의 움직임의 표시법을 고안하여 인간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동시에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인물은? 2. 탈프린. 25. 관광, 레크레이션 수요 추적에 사용되는 시설 가동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관광 수요가 가장 그때 점에 도달하는 계절에는 100%를 초과하여 수요 추정을 한다. 2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공원 녹지기 본 계획의 수립 설명 중 안에 적합한 숫자는? 3. 10. 27.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상 도로의 배치 간격 기준이 맞는 것은? 2. 주간선 도로와 보조간선 도로의 배치 간격 500m 내외. 28.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 계획 시 주변의 소음도가 일정 기준 초과 시 방음벽 혹은 방음식제를 설치해야 하는 최소치 기준은 몇 데시벨인가? 3. 65. 29.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 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호하는 것은? 3. 전략환경영향평가 30.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경관영향이 협의 대상이 되는 일반 기준에서 경계로부터의 거리가 오른 것은? 4. 생태경관 보전지역 1000m 31. 다음 중 아파트 단지 내 울타리 차단 방법이 아닌 것은? 1. 차단용에 필요한 토지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32. 기스에서 사용되는 베터 모델의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1. 그리드 33. 다음 중 설문조사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설문에 걸리는 시간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4. 제이콥스와 웨인은 광역적인 개발 행위가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시간적 투과성, 흡추성에 따른 개발의 영향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바른 설명은? 4. 시각적 흡수력이 낮은 곳은 개발에 따른 시각적 영향력이 큰 곳이 된다. 3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근린생활시설과 관련된 설명줄안에 적합한 것은? 1. 1천 36. 미국 조경가협회가 채택한 조경의 정예 중에 속하는 내용은? 2. 문화적, 과학적 지식의 활용 37. 다음 중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4. 사업자는 협회 내용에 적정한 이행관리를 위하여 협회 내용감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8. 기존의 레크레이션으로 기회에 참여 또는 소비하고 있는 수요를 무엇이라 하는가? 4. 표출수요 39. 환경영향의 개념을 설명한 것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더 넓고 자연자원이 적을수록 더 큰 환경영향을 가진다. 40. 주택단지의 밀도 중 주거 목적의 주택용지만을 기준으로 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2. 순밀도 41. 다음 조경설계 기준에서 흑사키층의 배수와 관련된 설명 중 안에 적합한 숫자는? 1. 2. 42 조경설계 기준 중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 대치로 틀린 것은? 1.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물의 그림자 등 음영지역에 설계한다. 43. 항공사진은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생태적, 지형학적 자료를 취득하는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 다음 중 항공사진의 축적을 구하는 식은? 1. 나누기 44.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요소들이 동일한 그룹으로 보이는 원리를 방향성 원리라 한다. 이 원리의 기초가 되는 것은? 4. 유사성 45. A5 제도용지의 면적은 A2 제도용지와 비교할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3. 1-18 46. 경관 유형을 독특한 지형을 지닌 경관, 위호등 경관, 구심적 경관으로 나누고 각 규형별 경관에서의 경관 유손 가능성이 높은 곳을 제시한 연구자는? 3. 리턴 3. 표준시방서는 시설물별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한다. 48. 다음에 노회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내용 중 안에 알맞은 것은? 2. 50 49. 세계 시인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명도차가 클수록 시인성이 높다. 2. 지하철 차량의 노선도 스포츠 유니폼색 분류 등에 활용된다. 50. 다음은 광장의 너비와 건물의 높이에 의해 형성되는 느낌이다. 건물이 시야의 상한선인 30도보다 높이 있으므로 완전 폐쇄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1. DH는 1 52. 그림과 같은 제3각 정투상도의 입체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4. 52 다음 중 조경설계 기준상의 수경시설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계류의 유량산출 시 장애물이 없는 개수로의 유량산출은 편지스의 공식 등을 적용한다. 53. 대지의 모양, 고저, 치소, 건축물의 평면연과 치소, 방위,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표현되는 도면은? 2. 배치도 54. 조경설계 기준 중 안내시설 설치 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식별성보다는 우선적으로 아름다움을 고려한다. 55. 대지 면적 5000m2, 조경임무면적 750m2, 식재임무면적 375m2, 설계조경면적 1000m2, 교목식재 기준 0.2주 M2 일대 녹지지역의 교목식재 수련 기준은? 2. 150주 이상 56. 어두운 곳에서 빛의 파장이 긴 적색이나 황색은 희미하게, 파장이 짧은 청색이나 녹색은 밝게 보이는 현상은? 4. 푸르키니의 현상 57. 다양한 구성 요소끼리 하나의 규칙으로 단일화시키는 원리는? 2. 통일 58. 다음 중 비대칭 균형의 미가 가장 강조되는 정원 형식은? 4. 자연주의식 정원 59. 독립벽 체낙 헨스의 환경 조성상의 기능이 아닌 것은? 3. 상의한 기능의 통합 60. 조경설계 기준 관련 안전벽과 야외 탁자의 설계사항으로 트인 것은? 1. 야외 탁자의 너비는 30에서 40cm를 기준으로 한다. 61. 다음 중 군집에서 우점도지수와 관련이 없는 것은? 2. 칭의형 성량 62. 다음 굵취미 눈반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톡질하여 자르며, 색은 가급적 잘라버린다. 63. 식재의 기능 구분에 있어 공간 조절에 해당되는 것은? 3. 유도식재 64. 다음 그림은 어떤 미적언니가 무시된 것인가? 4. 비례 65. 화서의 종류와 수종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4. 수상화서 덜껑나무 66. 다음 수목의 항명 중 종명이 의미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4. 화살나무 날개가 있다는 뜻 67. 메타세코이아와 나구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산지는 모두 미국이다. 68. 다음 중 뿌리의 근류균을 갖는 비료수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떼죽나무 69. 루티나무를 6m 간격으로 2km에 걸쳐 한 줄 심는 것은? 어떤 식재 형식에 해당되는가? 4. 열식 70. 다음 보기의 식물군집 구조 내용은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가? 1. 중부지역 도시속 71. 다음 중 보기의 설명에 적합한 수종은? 3. 아일렉스 크르나타 72. 다음 설명하는 수종으로 옳은 것은? 2. 파이너스 벙기나 73. 한지형 잔디가 아닌 것은? 1. 조이시아 그라스 74. 다음 중 우리나라 특선 수종이 아닌 것은? 3. 굴피나무 75. 타골라에 올리는 등나무, 능소화 등의 만경류의 규격 표시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수고 근원 직경 76. 식생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대상식생이란 원래의 자연환경 조건에서 존재하였던 식생을 말한다 77. 수목의 종류에 관계없이 먼저 제거해야 할 가지가 아닌 것은? 4. 주간의 초도부가 손상된 상태에서 후보지가 될 수 있는 도장지 78. 흥입자와 물과의 결합력을 토양수 분역이라고 하는데 식물이 이용 가능한 모건수의 PF값 범위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2월 7일에서 4월 2일 79. 다음 중 구상나무의 항량은? 1. ABG 코리아나 80. 녹음용 수목으로 적합한 것은? 4. 피나무, 횡나무 81. 감낙석이 변질된 것으로 압록색 바탕에 아름다운 무늬를 갖고 있으나 풍화성이 있어 실내장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1. 사문함 82.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구조물의 균열 및 변형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혼화지류는? 4. 팽창제 83. 석재의 가공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원성 매다듬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광내기 84. 기계정비의 계산 요소가 아닌 것은? 4. 기계구입비 85. 금속의 부식에 대한 대책으로 틀린 것은? 2. 표면을 거칠게 하고 가능한 한 수균 상태로 유지할 것 86. 다음 설명하는 도장 방법은? 1. 분체도장 87. 평판 측량의 방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한 지점에 평판을 세우고 방향과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시준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비교적 좁은 지역의 대축척으로 세부 측량을 할 경우 효율적이다 88. 초화류 식재 시 특수화단은 얼마까지 가산할 수 있는가? 4. 20% 89. 안전률을 고려하여 허용응력을 구조제의 최고 강도보다 상당히 적게 하는 이유로 틀린 것은? 2. 구조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착오를 고려한 것이다 90. 다음 살수기 설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급수용량은 급수기량기를 통한 양을 최대 안전 흐름으로 본다 91. 흙의 안식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안식각보다 작게 경사면을 조성하면 붕괴 위험이 있다 92. 환경문제 해결에 부응하는 특수 콘크리트 중 제올라이트 등을 콘크리트에 적용하여 습도 상승 등을 억제하는 콘크리트는? 1. 조습성 콘크리트 93. 네트워크 공정을 작성하는 순서로 가장 적합한 것은? 2. 작업리스트 흐름도 에로우도 타임스케일도 94. 시멘트의 수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수산화 칼슘이 배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pH를 저하시키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 중성화 95. 목재의 탄성 개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비중이 증가할수록 탄성 개수도 증가한다 96. 식재공사에서 재료비 500만원, 직접 노무비는 300만원, 경비는 200만원, 간접 노무비율은 15%일 때 일반 관리비는 얼마인가? 4. 62만 7천원 97. 다음 중 배수능력이 가장 떨어지며 쉽게 막히기도 하지만 지표면에서 흡수된 물을 배수하기 위한 심토층 배수 형태는? 3. 맹한거 98. 다음 중 구리와 주석을 주체로 한 합금으로 주조성이 우수하고, 내식성이 크며 건축장식 철물 또는 미술공예재료에 사용되는 것은? 3. 청동 99. 다음 내민보에서 B점의 모멘트와 C점의 모멘트의 절대값의 크기를 갖게 하기 위한 아야의 값을 구하면? 4. 6. 100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의 토지를 변BC의 평행한 선분, D로서 면적 MN이 2, 3이 되게 분할하고자 한다. 이때 선분 AD의 길이는? 2. 18.974 101. 탈질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질산염의 화합물이 흠기적 세균에 의하여 N2, NO-N2O를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102. 철분결핍에 의해 수목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이상 증상은? 1. 항화 103. 다음 중 6대 조암광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인해석 104. 파이토플라스만은 다음 중 어느 것의 감수성인가? 4. 테트라시클라인 105. 다음 중 중기감기 양생이 가장 필요한 수목은? 4. 숲비가 얕고 매끄러운 활엽수 106. 라지 패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북더기 잔디에 집적을 유도하여 지면 보온효과를 높여 방지한다. 107. 수목 관리와 관련하여 관수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지주목 설치 여부 108. 사철나무 흰 가루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병에 걸린 나무의 접수나 분주묘와 같은 영양번식체를 통해서 전염된다. 105. 아스팔트 파손 상태에 따른 보수 방법 중 포장이 균열되었거나 국부적 치마, 부분적 방리일 때 적용하는 공법은? 4. 패칭 공법 110. 다음 중 표징이 나타나지 않는 병은? 2. 대추나무 빗자루병 112. 다음 원소 중 식물체 내에서 이동이 어려운 영양소는? 4. 비 112. 유재나 액재와 같이 액상의 농약을 제조할 때 주재를 녹이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제 물질은? 2. 용재 113. 잎을 가해하는 식엽성 해충은? 3. 제주나방 114. 유의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이 틀린 것은? 3. 바닥모래는 가급적 하는 세세를 깔아야 한다. 115. 보수력이 가장 큰 토양의 토성은? 2. 식토 116. 한국전 뒤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항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관수 117. 병원체가 기주조직 내에 침입하고 정착하여 기생관계가 성립되는 과정을 무엇이라 하는가? 3. 감염 118. 저온 피해를 받은 수목의 관리로 오른 것은? 4. 동해를 입은 상록수의 엽침은 전정을 하지 않는다. 119. 조경관리 중 유지관리 영역이 아닌 것은? 3. 안전관리